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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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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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과 저주가 예외 없이 두 길로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난한 땅에서 들어가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산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가난한 한 복판에 두 산이 서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쌍둥이 산처럼 보여지는 산입니다. 그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아무리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두 길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과정이 중요해요 순간순간이라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나중에 굉장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서 금방 결과가 나온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금방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참 기다린 후에 우리에게 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기 때문에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결국 속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시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 성공해야 결과를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 성공해야 결과를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응답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보금의 축복을 누리하면 먼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서 결국 가난한 땅을 증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가 2, 3, 7 나라를 살리는 기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요? 과정을 아무렇게나 여긴 사람은 결국은 다 쓰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외로워도 과정을 잘 만들어간 사람은 결국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일과 간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됩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순간순간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강야에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계보금의 기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두 배경 속에서 반드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장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요.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하며 빛이 있었더라 말씀했습니다. 빛과 어둠 두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가 사단인가 두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가 사단인가 두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인가 악령인가 두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el Espíritu Santo el Espíritu Malignos esos son dos transfundos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no hay un intermedio digamos un gris 사실은 새 배경도 아니에요 모든 것의 배경은 두 가지 배경이에요 마귀인가 크리스토인가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두 길만 있고 두 배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것, 똑똑한 것, 열심과 상관없습니다 결국 두 길과 두 배경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죠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두 길과 두 배경 속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조금은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 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길과 두 배경 속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것,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전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todos nosotros decidimos con las cosas que se ven nada más 똑똑하다, 또 반듯하다, 멋있다, 잘한다 그 모든 것들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 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데 복음과 상관없는 열심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전부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들을 치중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원인은 두 배경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와 사탄에게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브리스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로우 11, 1디사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바라는 것인데 실상이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실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스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타나지 않은 것에 의해서 지금 보여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항상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과 크리스도 성령의 인도의 역사심을 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허감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과 크리스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야 하면 자기도 원치 않게 허감의 과정들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사탄을 심부름하고요 악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어둠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지금 허감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허감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모든 일에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허감의 과정 속에 있어서 오는 결과에요 그래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허감의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분노와 짜증과 두려움이 습관화됩니다 과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습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우울증과 정신병과 공황증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흑암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됩니다 결국은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최고의 흑암의 과정을 만들어갔던 것이 창세 11장의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 바벨탑으로 말하면 사람을 흩어버리고 무너지게 만들었죠 흑암의 과정을 만들어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과정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선택과 해석과 판단 모든 것들이 항상 복음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판단 모든 것들이 성령 인도 받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 인도 별 감각이 없어 살아가요 지난년 수요일 저녁에 김진정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의 역사를 안 믿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배경이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요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 악한 사단이 속임으로 어떻든지 우리 믿는 성도를 실패시키는 존재로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성령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며 구원받은 저와 이름에게 주신 축복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랑은 또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실제예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들이 결국은 그냥 있는 고통이 아니면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피팍도 그냥 피팍이 아니면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 속에 가면 고통도, 핍박도, 허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로 세워나가는 귀중한 방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 로마를 총동원하고 애급을 총동원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피팍을 사용하신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피팍을 통해 망하는 줄 압니다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피팍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의 역사를 확인하는 귀중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반대로 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안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목사님 무슨 말인가 싶죠 에베스 2장 3절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아비로 성교했을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본질상 진루의 자녀를 있을 때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 마음과 반대로 하면 돼요 마음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면 돼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우리에게 굉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정과 순간순간을 우습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과정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항상 복음을 선택하란 말이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아홉 가지 세팅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또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임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에 임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말 하나님 형상을 해보겠다는 말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영에 임할 때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에덴의 축복이 내게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걸음 속에 보좌의 축복이 마고요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보좌의 축복이 마니까 그 보좌의 축복이 이 삼칠의 빛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전부 흥만 응답들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세팅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 받을 때 나오는 것이고 오직 복음을 붙잡게 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어떻게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두 배경에서 일어난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크리스도 복음 말고는 버려야 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분주한 사람들은 빨리 다른 것 버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말씀의 흐름 붙잡는 것이 바로 복음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들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선택하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그것이 믿음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승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할 때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말씀 놓치면 제자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버리는도다 말씀했어요 말씀을 놓치니까 반대하고 원내스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과정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너희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들으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될 때 자기도 원치 않게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게 돼요 es que aunque eres inteligente, eres bueno en algunas cosas si estás fuera de la Palabra estarás impidiendo que el Evangelio se proclame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 어느 누가 교회를 이렇게 하고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no hay ningún creyente en la Iglesia que quiera impedir que el Evangelio se proclame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자기도 원치 않게 그 자리에 서게 돼요 pero si dejan escapar la corriente de la Palabra estarán en ese lugar para impedirla 그게 오늘 요한봉 8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y eso es lo que decía Juan 8.31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버리는 거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es porque ustedes sean personas que estén en la Palabra 여러분 최고의 무서운 우상은 무엇인 줄 압니까 cuál es el ídolo más tenebroso que pueda haber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내 기준이 배경이 되어지고 세상이 배경이 되어지고 que como no sigo la Palabra mi estándar es mis cosas y el estándar del mundo son mis estándares 그게 가장 무서운 최고의 우상이에요 y ese es el ídolo más tenebroso que hay 오늘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y dice en el versículo 28 너희의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듣지 않아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어 y dice la maldición si no you eres lo mandamiento de 요하 vuestros dos y aparteis el camino que yo ordeno hoy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했어 y dice no sigas a otros 왜 다른 신들을 따르느냐 사실은 요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porque votarás los mandamientos de 요하 그래서 우리 안에 최고의 우상이 있다면 내가 기준된 것이고 세상이 배경된 거예요 그래서 el ídolo más grande que podamos tener es tu propio estándar y el estándar del mundo nuestro estándar absoluto es solo Cristo 사건을 해석할 때도 이게 정말 복음인가 아닌가 lo 봐야 돼요 y cuando interpretamos un evento una situación tenemos que decir si es evangelio o no 만나 틀리다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복음이 유익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lo 봐야 돼요 no es decir si es correcto o incorrecto si es beneficiario para el evangelio o no 여러분 도둑적이다 윤리적이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es incorrecto también escoger si es etico y moral correctamente 내가 도둑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틀리다고 할 수 있고요 digamos que lo dice moralmente bien pero si Dios dice que no está bien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옳다라고 할 수 있어요 yo puedo decir que no pero Dios dice que sí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절대적인 배경은 뭐냐 오직 Cristo여야만 합니다 진짜 여러분 생에 그리스도만 기준되고 그리스도만 배경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자꾸 쌓아올려가지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라다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배경으로 삼으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보금만이 우리의 배경과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해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해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entonces hay que tener ese proceso de la fe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no hay que estar apresurado tampoco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tampoco estar muy adelantado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다 sin duda vendrá el horario de Dios 순간순간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있고 cada, cada momento Dios obrando 흑암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었고 어느 날 보면 성공의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딱 되어집니다 현장의 재앙 역사들을 무너뜨리는 다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전 세계를 소통시키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오직의 길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todos los que han venido hoy al culto que comiencen nuevamente en este camino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만들어짐으로 이 삼칠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는 추억들로 쓰인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2022년 세계봉원의 직원인명이 이 시간 이후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매년 12월 둘째 주일에 직원인명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으켜 세워서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en la segunda semana del diciembre siempre tenemos ese tiempo para orar 내가 2022년 어떻게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들 감당해 나갈 것인가 오늘 중요한 답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배경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의 길로 가면 됩니다 보금 기준으로 보금 배경으로 하면 거기에서 시간 가면 갈수록 믿음의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게 됩니다 이 축복된 응답들의 추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2022년을 앞두고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귀중한 직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영적인 축복이 세팅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영이 힘을 얻으며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237의 빛의 축복된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일로 말미암아 나와 교회와 우리의 업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전국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한걸음 한걸음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 받는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일지 알 수 없는 기중한 하나님의 전국의 역사들이 이분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분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장자의 축복을 의림으로 정말로 2, 3, 7 시대의 일반 성도의 응답에 주역이 되어지는 축복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얻내주심을 감사함을 드렸고 또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축복된 역사 속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마음껏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후대들을 살리며 치유하며 2, 3, 7 성교하는 이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종들이 마음껏 쓰임 받는 기한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의 길로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 주시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기한 응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최종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또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에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2022년을 앞두고 세계 복원을 위한 직원으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